네 안녕하십니까 대사호TV 사람과 우정 사이 진행을 받고 있는 사단장 황장군 즉 사호입니다.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예전에 받았던 유튜브 애드센스 핀번호 우편물 개봉기 즉 언박싱을 한번 여러분들과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.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께 어떻게 생긴 우편물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.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이런 우편물을 받아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많죠? 자 이렇게 생겼고 제가 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.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. 한번 보시고요. 이렇게 생겼고 한번 지금부터 언박싱 할건데 카메라 각도를 바꿔서 여러분들과 함께 개봉기를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한번 양 모서리를 양 모서리를 한번 이렇게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던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이건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왔고요. 한번 조심스럽게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 여기서 칭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쁜 A. 딸 Size 60 어 magnet disposal 청소 네 약 모서리를 이렇게 다 잘랐구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 이렇게 생겼구요 뭐 개인정보 라고들 하지만은 어 저는 뭐 어차피 핀번호는 입력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못쓰는거니까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구요 뭐 앞면에 보면은 음 여기 일단은 뭐 말레이시아 즉 구글 어 지사가 이렇게 아시아 지부가 아시아 있는데 아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왔다는 것 같구요 보통 2주에서 4주 뭐 늦으면 한달도 걸립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여기 나오는 대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핀번호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자리구요 458644 458644 458644 이게 제 번호인데 어차피 이거는 제가 입력하면 다른사분들이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에드센스 이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할일 할일에 체크가 되어 있죠 청구서 수진 주소 확인해서 일단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확인을 한번 눌러 보고요 여기 보면 2020년 3월 10일 우편으로 핀번호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도착하기까지 2에서 4주가 소요됩니다 발송된 핀을 입력하여 주소를 확인하세요 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핀번호를 클릭하라고 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3번 이상 실수를 하면은 이건 영원히 못쓰고 재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자 신중하게 한글자 한글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45868644 두번 세번 실제로 우편물로 온 번호를 확인하고요 458644 458644 확인하고요 그리고 제출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구서 수신 주소가 인증 되었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인증이 된 겁니다 자 인증이 됐고요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신 할 수 있는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행의 이름을 보시는 것처럼 저는 제1은행으로 했고 제1은행은 300달러까지 환전 수수료가 없어서 선택했고요 스탠다드, 철다드, 밴크코리아 미미트 그리고 은행식적보드, SCBLK, RSE 하고요 계좌번호 자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가 확인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을 눌렀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저장이 됐으면 안전하게 저장이 됐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은행 계좌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영상 여러분들과 함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튜브 에디센스 즉 구글에서 넘어오는 에디센스 핀번호 우편물 개봉기를 함께 촬영해 봤고요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핀번호를 어떻게 입력하는지 그리고 은행명은 어떻게 입력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항상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해서 다음달 한 중수쯤에 최종적인 금액이 산정이 되고 그 금액을 100달러 기준으로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핀번호는 기본적으로 수익이 10달러 이상 돼야지 핀번호가 발송되고 코리아 즉 한국 사우스 코리아는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2주에서 4주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 핀번호 우편물 개봉기 언박싱을 함께 촬영해 봤고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저희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, 구독, 항상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천만큼 사랑하는 사우 가족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자 3천만큼 사랑하는 사우 가족 여러분들 3천만큼 사랑합니다 3천만큼 사랑합니다 3천만큼 사랑합니다 3천만큼 사랑합니다 3천만큼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